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바이드 트랙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트랙 리스트라는 기능이 뭐냐면요 사실 뭐 기능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창 분할입니다 뭐냐면 큐베이스 프로젝트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한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와 아래로 분할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인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럴 경우에 쓸 필요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마커트랙과 템포트랙을 일단 위로 불러 놨는데요 마커트랙 템포트랙 잘 모르신 분들은 일단 이런게 있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되요 나중에 또 이것도 한번 다루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보는 이런 트랙들을 하나 불러 놨는데 트랙이 밑으로 누적돼서 쌓이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볼게요 그러면은 마커트랙과 템포트랙이 안보이죠 이렇게 안보이게 돼요 뭐 이렇게 인풋아웃풋 뭐 이런 뭐 채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트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이런 뭔가 트랙을 배치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안보이게 되니까 이럴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바이드 창분할 방법입니다 어디서 하실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여기 항목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항목을 보시면은 디바이드 트랙 리스트라고 있어요 여기 메뉴에 이렇게 있구요 프로젝트에 디바이드 트랙 리스트 또 하나 방법은 어딨냐면 사실은 여기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 무슨 나누기를 역 나누기 그러니까 역 슬래시 같은 느낌 이거 보이시죠 이거 디바이드 트랙 리스트라고 보여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창분할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가운데 요게 하나 생기죠 그래서 윗단과 아랫단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어떤 이런 분할하는 어떤 선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디바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트랙들 놓고 밑에 트랙 놓고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총괄적으로 프로젝트에서 한눈에 항상 이렇게 보고 싶은 트랙들을 위로 불러놓고 어떻게 해 놓으냐면요 요렇게 어느 정도 보이게 해 놓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 볼까요 드래그 이렇게 내리면 위에는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트랙들은 마음껏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또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응용하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사용 환경에 맞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디바이드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큐베이스 활용해 주시면은 굉장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큐베이스5에도 있었던 너무 오래된 버전에도 있었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디바이드된 걸 다시 그냥 하나로 합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시 합쳐집니다 이렇게 합쳐졌죠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창분할 방법 디바이드 트랙 리스트 이 기능까지 알고 큐베이스 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 중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니즈였습니다